2월 21일 네 2월 21일 우리 두산오브틱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주식길잡이 주기리 인사드리면서 현재 시간 지금 7시 정도 된 것 같고요 밖에 비가 조금씩 오는데 나가실 때 우산 꼭 챙기시고요 주말에는 날이 좀 풀릴 것 같은데 이번 주 주말에 어디 나들이 계획이라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두산오브틱스 찍어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산오브틱스 좀 같이 볼게요 지금 두산오브틱스 같은 경우에는 추세 전환에 성공을 했고 지금 단기적인 조정을 받으면서 보압권으로 종가 마감을 했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단기평선들을 완전히 수렴을 시켰고 힘을 응축을 했습니다 이 응축된 힘을 바탕으로 이제는 주가를 끌어올릴 일만 남아있다는 거죠 이 상승추세 시작점에 지금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구간에서 올바른 대응을 한다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인데 다시 한 번 이 정고점을 돌파하러 올라갈 거라고 제가 확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통해서 이 두산오브틱스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이유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이 두산오브틱스를 최소한 어느 구간까지는 끌고 가야 하는가 이 최소 목표가, 적정 주가 관련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력 잃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영상 마지막에 제가 이번 달은 설 연휴 이벤트로 소통방 분들만 받고 계신 이 히든주 종목 선착순으로 신청하신 분 20분에게 좀 드리는 걸로 늘렸는데 현재까지 해서 18분이나 신청하셔서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두산오브틱스보다 더 강력한 인수합병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 가셔야 하고 매수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는 거라도 지켜보신다면 제가 앞으로 소통해 드리는 데 있어서 더 믿음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는 분에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행운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히든주 종목 먼저 신청부터 하시고 나서 이 두산오브틱스 본 영상 보셔도 되니까 이 종목 꼭 놓치지 말고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산오브틱스는 2월 1일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지금 반등 추세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 세력들이 지금 보호의 수 물량을 소화하고 밑바닥을 다지면서 개미들을 털어냈고 이 조정기간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고 가격 조정도 충분히 받은 상태예요 지금 이 박스하단을 이탈시키면서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손절을 유도하면서 고점 대비해서 50% 가까이 주가를 하락 흐름으로 연출했고 지금 저점을 높이는 형태를 다시 보여주면서 이 21 단기 평선까지 강하게 돌파한 상태로 다시 주요 라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고 이 구간이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소통방 주주분들에게는 말씀드렸는데 지금 구간에서 올바르게 대응을 한다면 단기간의 수익을 정말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에 진입을 했고 이 두산 오브틱스가 하락하는 와중에 사실상 횡보했던 라인이 없기 때문에 매물대가 그만큼 크지 않다는 거예요 즉 그만큼 쉽게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 두산 오브틱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유통 비율이 많지가 않습니다 30%도 되지 않아요 지금 시가총액이 5조 4천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물량 자체는 2조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만큼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못 기다리셔서 손절하거나 매도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가 지난 12월 21일 날 어떻게 드렸죠? 지금 신고가 찍던 날 제가 라운드 피겨자리 10만원 구간에서 강한 조정 흐름이 예상되니까 우선 전량 매도하시고 수익 실현한 이후에 앞으로 나올 조정 위치에서 재진입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난 12월 20날 여러분들이 문자 하나만 저한테 보냈으면 지금 두산 오브틱스로 보고 있는 손실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점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아직도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 못 챙겨가고 있는 분들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두산이라고 빠르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보고 힘들어 하시지 말라고 이 두산 오브틱스의 확실한 매매 타점 잡아드리고 소통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두산 오브틱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앞으로 추가적인 낙포 흐름이 이어지면 정확한 비중 추가 타점과 신규 진입 단가 제가 알려드릴 거고 앞으로 반등 위치 이어지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연출되면 이 상승 국면 최상단 구간에서는 확실한 매도가까지 지난 12월 21일처럼 정확하게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는 이 수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를 드리는데 나중에 반등 위치 나왔을 때 나는 저점에서 매집을 못해서 수익을 못 챙겼다 하시는 분들 혹은 정고점 찍고 강한 조정 흐름이 발생돼서 하락했는데 고가에서 매도를 또 못해서 수익을 못 챙겼다 이러시는 분들 없으셔야 합니다 제가 무조건 올라간다고 떠들어대는 무지성 유튜버가 아니라 이 전략과 자료로 대응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상만 하는 게 아니라 늘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면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 정확한 가격 전략 그리고 확실한 대응 전략으로 300% 이상의 수익 마감 지을 수 있게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두산이라고 문자 빠르게 보내시고 오늘이라도 두산 로봇틱스의 확실한 대응 방안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두산 로봇틱스가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이유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5월에 있을 MSCI 편입이 이미 확정입니다 그래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기간의 패시브 자금은 억단이지만 외인들의 패시브 자금은 조단위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큰 자금이 유입될 일이 남아있다 그렇다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순간 이 급등 랠리가 나올 거고 이걸 지금부터 세력들이 준비를 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보호의 수 물량을 소화를 하고 이 밑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소통방 들어오셔라 소통방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소통하면서 지금 이 중요한 구간에서 세력들한테 당하지 말고 오히려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보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단기적인 변동성에 휘둘리면 안 된다라고 제가 소통방에서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생기는 이 세력들의 의도된 하락을 우리는 오히려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어차피 두산 오브텍스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세력들이 파동을 주면서 이 눌림목을 만들어준다면 이 구간에서 단기간에 우리가 정말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신규 매수, 추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자 여러분들 가장 궁금한 게 뭐죠? 자 내가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또 이 종목을 지금 팔아도 되는지 이 목표가, 이 매도가 관련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목표가가 지금 아직 멀었다 한참 올라갈 구간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회의 구간이 왔다라는 겁니다 자 어쩌면 정말 지금이 마지막 매수 타이밍일지도 모르는 만큼 내가 매수를 못했으면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보유를 하고 있더라도 추가적으로 매수해서 지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자 이 타점을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고점을 형성하면 그때 정확한 가격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두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정확한 매매 타점 받아 가셔야 합니다 자 앞으로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두산 로봇틱스가 상승 추세에서 이 상승 국면이 연출되면 언제 매도를 해야 하는가 제가 매도가 잡는 방법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두산 로봇틱스는 이 신규 상장주인 만큼 최대 주주들의 보호의 수 물량이 어디에서 얼마나 많이 풀리는지 항상 실시간으로 체크해야 되고 두 번째로 기간과 외인 이 세력들의 대량 차익 실현 구간이 어디인지를 체크하면서 이용을 해야 되고 세 번째로 기술적 분석까지 상세하고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두산 로봇틱스 수익 300%로 마감 지을 수 있게 제가 해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두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앞으로 나올 이 반등 흐름 상승 초기 국면 자리에서 정확한 매수 타이밍 그리고 이 상승 국면 최상단 구간에서 정확한 매도 타이밍으로 수익 300% 이상 마감 지을 수 있게 제가 해드릴 건데 이번에도 또 문자 하나 안 보내셔서 지난 고점에서 물렸을 때처럼 후회하고 그때 보낼 거라 하시지 말고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추가적으로 지금 많은 주주님들이 이 두산 로봇틱스 방에 입장을 하고 계신데 여기서는 이 두산 로봇틱스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제가 하루 이틀 안에 수익 나는 단기 종목 위주로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올려드리고 있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결국에는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겠다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겠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단기 매매를 소액으로라도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야 복리로 수익이 쌓여서 여러분들 계좌가 정말 빨리 회복될 수 있고 여러분들 자산이 정말 크게 증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경험을 제가 시켜드릴 거고 두산 로봇틱스는 우리가 목표가까지 끌고 가면서 크게 먹을 거고 이 두산 로봇틱스를 대응하면서 시장에서 먹을 종목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거 정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액으로라도 복리로 쌓아가면 여러분들 계좌가 정말 빠르게 불려져 나가는 이 경험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꼭 입장하셔서 큰 도움과 큰 수익 그리고 큰 경험을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두산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빠른 대응 그리고 빠른 소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제공을 좀 해드릴 거예요 제가 작년 3월부터 히든주 안내 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보시면 정말 140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 손수 기업 탐방까지 직접 하면서 제가 발로 뛰고 듣고 보고 이 정리를 해서 가져온 자료들로 우리 소통방 주주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히든주는 제가 지인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밑에 보시면 대표이든주 한 개 대기중이라고 좀 적어놨는데 제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영상을 찍으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람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문자 하나 보내셔서 이 종목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관심 종목으로 그냥 추가만 해놓으시고 어떻게 되는지만 지켜보신다면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한 번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들었고요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저랑 앞으로 같이 가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만 드리는 히든주 종목 저한테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그동안 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수익을 훌쩍 넘어버릴 이 종목을 하나 입수를 해왔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조만간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 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돌 거예요 근데 이 땡땡 종목 아직도 안 잡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이 종목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쓸어 담고 있어요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왜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냐면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는 증권사 애들입니다 그래서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종목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오제인 이 인수합병 오제 이 인수합병 오제 때문에 어떻게 되죠?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삼성 내부에서 4천억을 들여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자 인수합병 이슈가 기사화 되는 순간 무조건 현이치 대비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거 제가 다 오픈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저점에서 박스권 상승 돌파하면서 1000% 이상 올라가기 전에 이 종목 빠르게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궁금하셔서 내가 사보진 않겠지만 한번 올라가는 거라도 좀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좀 빠르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이 종목 바로 경험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